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없어서 늘 고통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한나는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병원도 찾아가 보고 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봐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어느 날 마음속에 한 생각이 다가왔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소하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여 하나님의 신은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결국 응답을 받게 되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은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자신이 존경받는 사람 사무엘을 낳게 될 것을 알았다면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시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자녀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통곡하게 됩니까? 억울할 때 내 힘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야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11기야 20장 1절 이후에 보면 희승이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희승이야 왕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1기야 20장 2절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희승이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희승이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희승이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추건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를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쉬웠을까요?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있기만 해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식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손가락질 당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믿음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가지고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걸 믿고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추건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눈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null이 안oser geometование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누 demos 하나님의 믿음으로 유명합니다 ㅎㅎ 지 nine신기과 보